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9일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 실수를 안해요 제가 녹화를 누른 줄 알았는데 녹화도 안 눌러졌습니다 리딩방송 아니니까 프로젝트 잘 운영되는지 참고하시는 방송 되겠습니다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2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49.56 2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2평선 다 역배율로 진입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양봉이 서게 되면 거래가 좀 서야되는데 현재 거래가 좀 서지않고 있습니다 분할매속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심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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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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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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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바랍니다. 확인 바랍니다. 확인 바랍니다. ви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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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최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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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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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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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戰так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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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도 팔자 주문입니다. Thank you. 맴도 팔자 주문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도. M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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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바랍니다.